김상남 치명한 민족의 비극이 생긴 6월 25일 우리 저하와의 우리 대한민국 수소 예비역 장성단 모임 우리 장군님들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저희들은 1월 21일에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 대수장과 한병의 장군과 변호사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고 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한 달도 안 돼서 카카를 당했습니다. 저, 우리 국민이 생명권, 안전권, 방위권, 영토권 등등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어관계에 불과하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이없게 카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 승용을 냈고 우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의정태명을 한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 28일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 이스칸드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남한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우리 대수장과 한병은 다시 뜻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제2차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이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대수장의 이석복 장군님, 또 강신길 장군님, 송대상 장군님, 김진섭 장군님 등등 많은 외벽 장교들이 와 계시고 또 한 번에 석동현 공동대표님, 이지원 변호사님, 양인숙 변호사님, 또 등등 많은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마이크를 우리 이석복 장군님께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수 예비역 장성단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복 장군입니다. 오늘 9.19 군사합의소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데 애써주신 김태훈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우임식 한변 사무총장님 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수 예비역 장성단의 여러 운영위원과 전략위원들이 약 15명이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6.25 69주면이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전 6월 15일 호위 3척 해상농구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NRL을 중심으로 40km까지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소가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9.19 군사합의소는 우리 국군의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무수히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습 날침을 한다고 하면 석수무총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국민도서는 너무 우리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내역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정치기본권, 자유권,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이 추매되고 절차상 국회의 비중 동의를 받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슬프게 했고 걱정스럽게 했고 역사적 올증을 남겼는데 이번 9.19 군사합의소에 대한 위원 심판을 함으로써 그나마 국민에게 지은 죄를 또 역사적인 올증을 해소하는 데 기회해 줄 것을 강복히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역사적 크림이 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주에 올증을 싣고 영웅을 훌륭하니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되어주기를 강복히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복 장관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한 번의 공정대표를 계시고 이번 제 청구에 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석동현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몇 개가 많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보수장의 많은 외벽 장관님들과 우리 한변의 소속 자유의포를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정말 경쟁없고 경솔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대차는 그런 뜻으로 각하를 했습니다. 이 정말 전이 공유할 이러한 오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정말 또 도안이 있어서 북한은 비핵과 의지가 절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회담이 있었고 또 북한이 단독 이사위를 쏘는 그런 또 정말 전이 공유할 짓을 또 저질렀고 최근에는 이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경계와 정치하려 했던 그것이 군립이 된 틈을 타서 북한의 목선이 경계를 침범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시 저희들이 남북 군사 합의에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북한 목선 진입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공산화와 좌파를 노리는 그 세력들의 그 어떤 음모를 정말 깨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동일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인 국민들이 밝혀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69년 전 6.25도 이래서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도 풍어에 잠들어가지고 군인들이 휴가 가고 열심히 가고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수상의 김균석 장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김균석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1950년 6.25일 새벽에 북한 공산집단이 남층으로 시작된 2.25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저는 영광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광고판을 1인기 있었습니다. 존 윅3라는 영화가 내일 개봉을 하는데 그 존 윅3 영화 개봉 광고 문안에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에티우스 명언을 광고판에 실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25전쟁 발발일인데 마침 저런 광고를 보니까 세상스럽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사무실에 들여서 인터넷을 켜 봤더니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에 6.25일자 사설에 이런 얘기가 실렸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천류를 명심하고 나라의 반응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라고 노동신문 사설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부협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남적화야역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남침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 보유 위주는 변함이 없으며 미,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쉽게 풀리지 않을 만하게 봉착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영토보존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영토보존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여 북한이 남침을 막기 위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북한이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이 비핵화 위사의 허구성과 6.25전쟁 때 남침한 중국의 시진풍 북한 방문전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6.25전쟁 69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수 예비역 장성단은 유비무안의 정신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9.25군사합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위사가 허구로 밝혀졌으므로 허구로 밝혀졌으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한변과 함께 언법수원 심판청구에 동참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섭 예비역 장훈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만은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은 국가의 대통령의 66조, 69조에 의한 승무선서를 입안한 것은 헌법이 아니고 판의 소추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한변과 변호사연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변의 법치수원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재원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겨 있습니다. 법치수원 변호사연합의 법치수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이 9.19 남북공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풀빛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다루고 선거를 묶고 명사를 저들의 행례를 갖게 그들을 그대로 들여넣고 있는 그런 반려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공사합의 때문에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이 공사합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남북공사합의를 헌법재판관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나라의 장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무효화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남북공사합의가 이 남북공사합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를 각하한다는 것은 고용의 손실이고요. 국가행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이 남북공사합의에 들여넣고 참 참 비싱한 그런 계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남북공사합의를 무효화시켜주실 것을 엄중하게 공유합니다. 네 우리 이재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헌법성 심판청소를 가져왔습니다. 제출을 준비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헌법자 판관님들 69년 전 유기와 나서 1차적으로 납출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없다 이랬던 판사들, 대법관들 다 납출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10만 가까이 납출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수장에서 우리 이석복 장군님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전망의 위기의 초행이 있는데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죄는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포위하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 위기를 구하는 단축이 될 것입니다. 제가 9월에 마지막 구조물을 같이 3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ydi 지민국 well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피기초로 민원조치를 갈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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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우리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대수장의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한 번에 우리 대표단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청소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섯 분? 다섯 분?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소원 심판청소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니까? 지금 신분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